저 너무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요? 아 저 칭찬 진짜.. 저 칭찬 좀 좋아요 미래의 유니콘 기업이 될 김지웅 탐정사무소 전격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웅이 사장님 네 너의 마음을 꽉 시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 이 시대 최고의 리더 성함입니다 일단 앉아볼까요? 네, 앉아보시죠 우리 지금 어떤 직업을 하고 있어요? 디텍티브? 아, 이거 여기까지 올랐어 네 월컴 커스터머 우리 디텍티브 김지웅 이 귀여운 얼굴이 모든 죄에 대해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세요 나는 항상 외국어를 찾고 있어요 안돼요? 아니야 일본어 안으로 일본어 한 번 자유롭게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키라키라가가야코 성한빈입니다 제로베이스1 저쯤에 조금만 더 사랑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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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또 없어요? 하이? 어 아이